이강, 송그림 같이 사네, 같이 사러. 저기 앞집에 있는 건물 전체를 좀 사고 싶은데요. 이거 내가 주인인데? 너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기억하지? 그 지수한테 여기저기 끌려달리지 말라고. 그 이 여자는 연락이 없냐?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. 집까지 들어갔으면 뭔가 더 활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? 너만 보면 자꾸 마음이 좋다. 그 예전에 제가 첫사랑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? 누가 보면 송그림 내가 좋아하는 줄 오해하겠어요?